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작품 만들어줬으니까요. 바톤 이어 받아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우선 원래 자동차 자체를 엄청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물체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뜻깊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. 학생분들이랑 같이 할 때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가지고 또 되게 다양한 패턴들과 색감들을 봤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엠버서드 분들도 다양하게 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스티커 붙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을 것 같아요. Value of Overlap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거든요. 꾸준하게 해오다 보면 나중에 큰 보상이 올 거라는 거를 알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Thanks very much also ambassador to take the time out and love it. Thank you very much. 안녕 요셉 다음에 꼭 보자. 화이팅! 유장아 화이팅! 드림 그림 화이팅! 날씨였습니다. 활짝 한 번 웃어주세요. 하나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